네 그리고 워너원이 얼마 전에 We are the Future 한 거 보셨어요? 네네 봤습니다 오! 최고는 최고가 알아보죠! 2018 최고의 대세! 워너원의 H.O.T 커버닷! 아니 백정장 딱 입고 와갖고 화이트색 정장이요 정장? 하얀 정장! 멋있는 정장! 근데 워낙 사랑을 많이 받는 팀이잖아요 그리고 저희의 노래를 해줬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어 정말? 아니 그럼